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6번이요 966번부터 1000번까지는 도연상 문제입니다 도연상 문제 직접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했습니다 영상 먼저 봐야겠죠 지금 눈이 오는 상황이구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들어오는 거 보셨죠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영상에서 위험했던 상황은 바로 좌로 구분 도로를 지낼 때 반대편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다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67번이요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볼게요 쭉 차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차량 간격이 좀 점점 좁아지고 있다가 급 제동을 합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더니 딱 빠져요 그랬더니 앞에서 고장 차가 딱 있는 거에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 제일 위험했었죠 1차로 고장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 고장 차량하고 충돌할 뻔한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죠 영상에서 어 위험하다 싶은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을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968번을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했습니다 쭉 가는데 오른쪽에 차가 확 들어오죠 근데 앞에 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그 차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껴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일 위험했던 것은 3차로를 후방에서 주행하던 차가 전방 3차로에 주차한 차들을 피해서 내 앞으로 딱 급격하게 껴들어 오는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69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볼게요 쭉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주의하여 봐야 될 게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면 보행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들어오는데 여기 버스가 있어서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 주행을 하는데 지금 빨간불이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다보면 이게 초록불로 바뀌게 되고 버스에 가려진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볼게요 아 멈춰 섰는데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저 상황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횡단보도가 진입을 했는데 그 초록불이 바뀌어 가지고 버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횡단보도 통과할 때 버스 앞으로 뒤늦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만약에 신호를 무시하고 뛰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초록불을 직진 상태에서 저 사람 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970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볼게요 쭉 진행하는데 좀 약간 교외지역인 것 같아요 양방향 2차로 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쭉 가는데 우로 구분 도로예요 그죠 아 전방에 트랙터가 있네요 트랙터가 너무 이게 위험한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었어요 트랙터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저 차도 이렇게 이렇게 굽은 길이라 트랙터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오는게 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죠 이런 상황 좌회전하고 있었던 트랙터랑 통돌하게 되는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분 도로들에서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되게 굼실굼실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서 저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로 구분길 가실 때는 차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진이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속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971번이요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좌회전 깜빡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비상정지대에서 딱 차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뒤에 차가 없어서 다행히 문제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비보호 좌회전이죠 좌회전 지금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싹 벗더니 아 여기서 오토바이 가지고 튀어나오네요 저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죠 그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직진 신호가 지금 나고 있는 중인데 그 차들이 커가지고 빠르게 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차가 그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또 직진이니까 내가 부딪치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내가 이제 가해자가 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륜차 튀어나오는 거를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이 나면요 차를 다 보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 앞으로 통과하는 건 위험해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바로 좌회전할 때 반대편도를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 사이에서 달려나오는 이륜차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72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볼까요 좌회전 노란불에서 황색 전멸이네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죠 왼쪽에 버스가 서 있는 모습이고요 통과를 하는데 아 이 차가 튀어나오려고 그랬네요 앞에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통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앙선을 만약에 넘었으면 나도 저 차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요거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하는 그 흰색 차가 버스에 가려가지고 내 좌회전을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죠 요거는 2번 첫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반대편 마을 포스트에서 앞지르기 하려는 차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답이 2번이었습니다 973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보시죠 밤이구요 깜깜해요 앞에 잘 안보이죠 조심해서 쭉 가고 있는 이런 중인데 짠! 갑자기 미등도 없고 브레이크 등도 없고 엄청나게 꼼꼼한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하다보면 그냥 바로 충격하게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이게 화물차의 차폭등과 미등이 다 켜게 돼 있지만 화물차가 고장이 났거나 또 정비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반사체가 거의 없어서 차량의 존재 여부 자체를 가로등 있는 데까지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러면 충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일 위험했던 것은 바로 1번 화물차의 미등 및 반사체 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추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야간에 속도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974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비가 엄청 오네요 직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흔들흔들해요 이거 왜 그러죠? 물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지금 초록불인데도 제대로 못 가죠 저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고인물에서 차가 통과할 때 제일 위험한 거 핸들이 휙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차 바퀴가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고인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꽉 쥐어 가지고 핸들이 돌아가거나 조향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험했던 상황은 교차로 물 고인 곳에서 차 바퀴가 돌아가면서 핸들이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물 고인 곳에 미끄러져서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바퀴가 빠지면 핸들이 돌아가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시고 핸들을 꽉 쥐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은 바로 2번 전방에 녹색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려다가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질 수 있었던 2번이 위험 상황이 되겠네요 975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영상 보시죠 쭉 이제 지방지역도로 같은데 쭉 직진하고 있어요 앞에 사고 났네요 부딪혔어요 지금 비상깜방이 켜고 차로 변경을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획 들어오는 거예요 두 차로로 한꺼번에 가로집니다 저 차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네요 따라서 위험했던 상황은 3차로에서 내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형광색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었던 거 그게 제일 위험했었죠 답이 3번이 됩니다 976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먼저 보시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 깜빡이 켜고 통과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아 이거 이거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들어오네요 예 이 상황이 위험했었죠 충분히 안전거리 두고 차로 변경했고요 위험했던 게 바로 이거죠 우회전 하자마자 역주행 오는 그 1윤차가 제일 위험했어요 이거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왼쪽으로 좀 비켜서 이륜차가 지나갔길 망정이지 오른쪽으로 너무 바싹 붙어서 주행했었으면 이륜차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죠 물론 이륜차가 위반이죠 역주행이니까 위반이지만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차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고 그 사람 또 다쳤으면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은 역주행해 오는 이륜차와 충돌하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77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영상 보시죠 커브길이고요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노란색 차는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차를 댔어요 황색 점선이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전방에 보라색 차가 보이는데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예 급격하게 설 수밖에 없었고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보라색 차량과 추돌 위험이 컸던 거 그게 제일 위험했죠 따라서 3번 앞서 가던 차가 무인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답 3번입니다 자